안녕히 계세요. 맞춤! 네, 우리 조질령 시장님 눈앞에, 세 명 앞에 DPD님 선물 주세요. 여기 눈앞에, 세 명! 어, 안 나옵니다. 어, 안 나옵니다. 아, 안 나 아침내? 네네들어, 안 나옴? 여전히 늦게 찬밤 빌어들여 노태환장위에 질어주던 아하 여전히 여을 단냐 네 청주시청 조길령 시장님과 또 경제과 많은 분들의 도움과 우리 무학시장 상윤의 형님들이 똘똘 뭉쳐서 오늘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언제 반창장위에 정려운 꿈을 꾸어버린다 청노세야 겨울아 아까가 소리 잊어라 불빵에 입을 열고 너희 환영은 날에는 옷을 만들게 쌓아가리 아 여전히 여을 단냐 불빵에 입을 열고 대박나세요 행복하세요 아파하느라 고생했어요 달고 내가